강원도는 추석을 앞두고 9월 모바일 강원 상품권 특별 판매와 경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. 특별 판매는 9월 1일부터 평소보다 2% 상향한 7% 할인으로 1인당 3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발행 규모는 80억 원입니다. 경품 행사는 강원도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도몰과 강원 곳간 시군몰에서 모바일 강원 상품권으로 결제한 고객 100명을 추첨해 3만 원의 경품을 제공합니다.